M자 M자 아니에요 원탈은 있지만 M탈은 없어요 아니라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코디해준다고요? 일단 옷을 한번 보내보세요 저한테 옷을 보내보시고 제 마음에 든다 하면 제가 그 옷에 단가 5대 쳐가지고 보내드릴테니까 일단 한번 보내보세요 제가 진짜로 약간 내가 여러분이 보낸 옷을 입고 친구를 만나러 간다 여러분이 보낸 옷에 단가 5배 쳐서 제가 보내드릴게요 하지만 내 마음에 안 든다 잘 안 입을 것 같다 그대로 제가 꿀꺽합니다 나 지금 열받았어 나 지금 열받았어 친구 없.. 야 이 새끼야 나도 친구 있어 어? 나도 친구 있다고 나도 친구 있어 임마 네? 한참 사기 어떡해 잘 안 입고 아 하이 나도 친구 있어 네? 이거 어떻게 해야되냐 어우 야야야야 야 Q까지 Q까지 오케이 이거는 내가 이걸 먹어줄테니까 너가 뒤에 있는 아니 야 이 새끼 그렇지 으으 내가 한 대 쳤어 이건 못 쳐 이제 못 쳐 넘어가야 돼 그거 아니 제 친구 요새 친구들 전역해가지고 저 요새 친구 많이 만나고 다녔어요 왜 이러세요 야 친구 많아 어? 다섯 명이나 있다고 여러분 친구 다섯 명 없죠? 나 무려 다섯 명이나 있다고 아쉽더라 이게 어? 친구도 없는게 까불어 짜식들이 말이야 어? 그러다 킁크 자처에요 어? 이거 너무 느려 너무 느려 너무 느려 어? 자르마님 미리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이거를 이거를 니달리가 주문하면 원래 부자들이 나 부자라고 안하는 것처럼 그럼 인싸들 그럼 인싸들도 같이 인싸라고 안하고 담임시호정 으으 대팔 개꿀 죽었는데 으으으! 아 내가 이글을 빨리 걸었어야 했는데 이글을 늦게 걸었어 이제 니달리가 니달리가 온다고 야 이 자식아 포션 빨고 이거 뭐 틱 001 풀 쓰자 그냥 아 안 졌어도 안 죽었겠다 저 정도 체력이면 아니야 맞았으면 죽었어 맞았으면 죽었어 맞았으면 구했어 그냥 피하고 어? 깔끔한 척 하는 게 나아 맞았으면 추해 추해 추할뻔했네 아 깔끔하잖아 아 이거 라인 이쉐리들 으어어어어어 E 쓸텐데 아 진짜 오케이 쟤도 못 먹었어 쟤도 못 먹었어 반반 반반 이 자식이 말이야 어 안 맞아 이 새끼야 자 보여드릴게요 힐각 잡는 법 보여드릴게요 탈리아가 일로 한 번 올 거 같거든요 쓰레쉬 든 탈리아 든 둘 중 하나 올 거 같아 와아아아아 미친놈 이걸 오담 안다고? 왜? 아니 올 거면 오든가 왜 오다 말아 E 빠졌다 무조건 죽었다 저거 아 그렇게 하면 애매한데 얘가 풀 쓸 거거든요 내가 좀 더 앞으로 가줘야 돼 W 맞아도 안 죽을 거 같은데 그래도 피해 줄게 자 지금 아니네 나 옷이 없네 아 옷이 없잖아 아 아 방풀 당했어 아 배고파 아이씨 열랬더니 배고파 열랬더니 배가 고프다 배가 고프다 아아 아제특이라고 인싸특이야 인싸특 내 친구들 다 그래 아 돼 아, 아. 아, 아. 달려간다 갈려간다 침 나라와 다라와 나 지금 열받았어! 어디 보자? 어디 보자? 10 인정! 어디 보자? 핵 인정! 어디 보자? 어디 보자? 핵 인정! 이 달리 인내 피해주고 일단 잡았어! 일단 잡았고 내가 맞을게! 포더킹까지 나쁘지 않았거든요? 나이스고 자 이거 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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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끊어! 으아아아아아악! 탈리아 오냐? 탈리아 왔다 아아! 아아아아아아아아악! 까비 아깝어 까비 아깝어 에휴 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안에 있는 거 알지? 알고 그러는 거지? 알고 그러는 거 맞지? 아 왜 이렇게 말하지? 메쉬 그렇게 형캔 누가 그렇게 한.. 형탈을 때렸으면 6대는 때렸겠다 임마 어디 보자 오늘 할 일이 방송을 에휴 이거 진짜 아재 트릭이야 생각해보니까 이거 1게임이냐고 랭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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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말 아네 오우 개살이네 연습실에 지금 혼자 있습니다 핑 찍어줘야 돼 이런 거 올라가는 거 뻔히 보여도 못 보고 죽고 핑 찍는 애들이 꼭 있다고 빼는 척하고 앞으로 나가주면 탈리아가 나올라 이.. 이.. 롤롤롤롤롤롤 로드컵 안 봤어요 물어보지마 뭔가 롤례 쟤 쟤 노플 쟤 노플 아까 풀 빼놨어 내가 이거 쟤가 뭐 한번 해줘야 돼 뭘 해줘야 되냐면 이거 해줘 안 해줬으면 죽었죠? 딱 에? 이런 각을 이런 각을 보냐 못 보냐 해서 이제 여러분과 투수들과 나의 차이가 딱 벌어지는 거라고 어? 브론즈 특 지킬 각은 못 보면서 남킬 각은 그렇게 잘 보 이런 느낌으로다가 죄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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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죄송합니다 음 30년 패는 내가 일어난 지 내가 어? 엄마 배 속에서 나온 지 63년밖에 안 됐는데 뭐 30년은 몰락 나왔다 몰락이 안 나왔으면 야! 야 이 쉘이야 여기 기다리는 거 알잖아 하지마 그거 하지마 아아 진짜 알면서 그래 알면서 제가 지금 Q 쓸 거거든요 무빙 한 다음에 박아주면 잡았죠 명확하죠? 이건 제가 왜 Q 쓸 거라고 얘기를 했냐면 Q를 쓰도록 제가 무빙을 했어요 이 Q를 안 쓰면 프로게이머야 무빙을 딱 때린 거기 때문에 죽었고 안 죽을 만도 한데 제발 따아 죽었죠 어 정확하단 말이야 어? 정확하단 말이야 어? 너무 쉽잖아 아니 이걸 못 한다고? 이 쉬운 게임을 왜 이만큼 못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거 우리 4총동생들 내가 한 대만 알려주면 하겠어 다 올라오겠지 올라오 다 이거 쓰레시 다음에 이제 니달 뭐야 탈리아 올라온다고 안 오냐? 탈리아 올라올 때 됐는데 와아아아아아 오우 엄빌 리버블 하다 엄빌 리버블 해 이 형 탈리아 죽어 오 뭐야 니달리 개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세요 그냥 포기했네 그냥 자기 운명을 자기도 안 거지 미안해 형 나 불운 질이야 포기했네 시험 잘 보는 팁 문제에서 이거 제가 항상 시험 때마다 했던 건데 문제에서 괜히 막 똑같은 밥 여러 개 나오면 괜히 불안하지 않아요? 괜히 막 어? 왜 3번이 연속으로 4개 나오지? 어? 위에 담이 이게 3번이 아닌가? 근데 답이 3번이 아닌가? 어? 왜 왜 3,3,4,4,4,4가 왜 이렇게 나오지? 원래 2,3,4,5 막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왜 3번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? 막 이러면 이러면서 그러면서 다시 한번 본 다음에 답 바꾸면 그게 정답이라는 거 내가 길을 알아 아니 이미 게임이 끝나가서 저 정답은 괜찮아 아 왜 이렇게 너무 잤다 너무 잤다 아 너무 잤다 아 아 너무 잤다 너무 잤다 너무 잤다 랭크 6연패하고 왔어요 6판밖에 안 하셨어요? 더 하셨으면 더 졌을텐데 지우지 마요 아 안 보여줄게요 이거 일로 올 거란 말이야 무조건 오거든요 안 오네 일로는 오겠지 제거다 이거 잡아야 돼 된다 이거 오케이 깔끔 깔끔 너무 좋아 깔끔하잖아